일본 도호구전력이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원전 2호기에서 핵분열 억제 제어봉을 뽑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원전 재가동이 시작된 겁니다. 13년 7개월 만에 재가동으로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 원전의 운전 재개는 처음입니다. 오나가와 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높이 13m에 이르는 쓰나미로 침수 피해를 입었고 원전 부지지반이 1m가량 꺼지기도 했습니다. 폭발 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성 문제로 그동안 가동을 중지해 왔습니다. 이후 도호구전력은 2013년부터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재가동 심사를 신청해 왔습니다. 안전대책공사도 병행해 높이 해발 29m, 800m 길이의 방파제를 완공했습니다. 원자로 건물은 내진보강 공사를 했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원자로를 일주일 동안 식힐 수 있는 만톤 물량의 냉각수도 준비했습니다. 결국 지난 2020년 원자력 규제에 의해 재가동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원전이 반도에 위치해 대형 지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동을 하지 않아 배관 등이 노후화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도호구전력은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다음 달 7일 발전을 시작해 12월에는 상업용 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박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